아프리카 성교사님에게 할머니가 한번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글도 모르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시각장애자 앞을 보는 것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성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찾아주세요 복사님 성교사님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성경을 찾아가지고 빨간 줄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서 빨간 줄을 닦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할머니가 근처에 학교에 하교 시간이 되면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 성경지에 들고 가서는 나오는 학생들에게 학생 내 눈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빨간 줄 친 거 좀 읽어줄래요? 할머니 그러죠 하나님 사장님이 살았다고 해주세요 좀 천천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었으니 이런 절 믿는 자마다 널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마워 학생 무슨 뜻인지 아는가? 잘 모른대요 이런 거야 하나님의 학생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복음이 지나간다 참 놀라운 일이 있죠 놀라운 일이 있죠 다음 주에는 주소감사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전도계일실 축제주일이에요 설마 많은 성분들이 전도에 관한 그룹한 부담감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오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 선물 누구나 다 좋아하죠 주는 것도 좋지만 받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저 경우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뭘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넥탈도 양복도 구두도 시계도 이 시계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상품권도 어떤 때는 책 사라고 옷 사라고 돈도 이런저런 모양의 선물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냐 그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게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예요 팔불출에도 이야기하고 들었어요 우리 아내 전도 잘했어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아내 없었으면 저 목표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아 참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다가요 요리 솜씨 참 좋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요 나이가 70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소녀 피부를 갖고 있어요 아내도 진짜 좋은 선물 제게 주셨어요 진짜 감사하죠 아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가장 큰 선물이겠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원제를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천국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앙의 왕 영원한 왕 하나님 아버지 자녀니까 왕왕왕자고 공공공주지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늘 평안과 감사 속에서 금지와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올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나 이 땅 떠나면 우리 주님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탄이 없고 밤이 없는 아름다운 한나라에서 영생 복랑 드릴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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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선물을 받을 자기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 받으셨죠 네 네 이 선물 주신 하나님을 한번 할렐루야로 찬양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 이것이 정말 귀한 선물을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뜻을 모릅니다 그냥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걸 덮을 선물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럼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요 남에게 선물을 줄도 그가 기뻐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걸 주면 더 기뻐하죠 그가 기뻐할수록 더 큰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형편치료가 다르니까 기뻐하는 선물이 다를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300몇 불에 산 가방을 선물했어요 집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먹으면 우리 집사람도 마음먹으면 그 하나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간이 작아서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많아서 그는 한 번도 못 사주고 못 샀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아할수록 큰 선물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까 아니에요 내가 받고 보니까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다 그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남도 구원의 선물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어요 그에게도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런데 그 구원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려면 믿게 되겠는데 믿으려면 알아야 믿죠 알려면 드려야 알죠 들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전도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구원의 선물이 가장 귀하겠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가 구원받도록 그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전도가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분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 아직도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개 드리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대학 다니다가 교회 나왔지만 그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석 달 딴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도 피빡여서 못 나가고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나중에 대학 다닐 때 육체조로 병들고 정조로 갈등하면서 다시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생각이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처음으로 교회를 인도했던 그 친구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맙고 지금도 매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은 귀찮게 얘기지만 그것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예 그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생명의 은혜를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런 멋진 선물을 안겨 드리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검도 은도 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먹은 선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의 정직한 마음 우리의 어려운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그분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일수록 우리의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 하늘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정전 헌금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시는데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보곤 15장 7절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알죠 다 함께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내게 이뤄놓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아홉 한 사람도 너무 기뻐 받으실 텐데 의인 아흔 아홉 기쁨 보다 더 기뻐하신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요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정도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아들 보내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받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내 빛을 바라는 것 하늘로 하늘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하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거듭 거듭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가장 강하게 명령하셨어 마태봉 28장 19절 2절에 다 같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두를 가르쳐 지키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전도 명령을 우리는 흔히 지상 명령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라 한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이 획여도로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하나님에게 안겨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들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전도로 하나 앞으로 획여도로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전도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선물 안겨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도 내가 어렵고 착해서 죄 안 져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남이 나에게 전도해 주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도 전도로 말마마 이 선물을 받게 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전도요 하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전도다 믿어주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만 있으면 안되고 깨달아 알았으면 이 선물인 전도를 힘써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더더구나 우리가요 전도 개인실 축제일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잖아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 잘 알고 더 정말 해바르게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할 때는 네 기쁨과 사명감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귀찮아 이러면 전도 안 돼요 예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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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지마 몰라서 그렇지 내가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다 지금 하나 앞에 내가 가장 큰 선물을 주려고 내 전도하는 거다 이거 생감으로 해도 기쁜 겁니다 생감으로 해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상급이 밀리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감으로 그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수준많은 일이 한 영혼 전도하는 거 한 영혼이 가장 처음으로 나보다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지와 기쁨으로 정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명감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예수님께 하셨나요 우리를 통해서 남 구원시키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빨리 예수님께 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십자가 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쥐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지만 그래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십자가 있다 우리 십자가 뭐냐고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치셨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쁨을 안 하고 그 사명 아닙니다 행패이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좋으면 안 해도 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환경적금 관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여 정말 멋진 선물 하나님께 안겨드리고 남에게도 안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전도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전도는 예 사랑과 희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한 부인이 있는데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싶어요 성경도 성경도 잘 암송합니다 성경도 잘 암송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위팅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박사님 나는 주님도 사랑하고요 전도도 하고 싶고요 전도 훈련도 받았고요 성경도 성경도 많이 합니다 그저 전도를 하는데 전도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스위팅 박사가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갖춘 것 같은데 사랑의 눈물로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 문제군요 그러면서 10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전도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말 듣고 와서 공공을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전도를 했지만 그런 뜨거운 사랑의 눈물 그런 것이 자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달라고 하나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그는 전도주의들이 몇 개 시작했다고요 전도는요 사랑으로 하는 거고 사랑의 눈물로 시작했다고요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도는 사랑 희생 필요해요 한국교회가 보면 대부분 다 3대 7 남자 성도는 3이라면 여자 성도는 7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가 뭐 한 4나 4.5 여자 성도가 5.5나 6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도들이 다 예수 믿는 남편 만나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십 가는 사람은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 싶고 할 때는 틀림없이 내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녹여서 남편 전도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될 경우는 참 쉽게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세월만 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찌각찌각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지치게 되고요 그래서 에라 남편 전도 포기하고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그러다가 그냥 자기까지 교회 안 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치게 온 누리교에도 그런 이런 사죄로 불신 남편이 많아 그래서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내의 프로포즈입니다 아내의 프로포즈 이 집회에 불신 남편을 데려오기 와야 되는데 데려오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일곱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하고 약속할 테니 당신이 이 귀한 모임에 한번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남편에서 허락받아서 남편이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 약속이 뭐냐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나는 남편을 진심으로 숨기겠다 여성분들 요즘 여성분들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말고 자신의 자아와 고정관념까지도 버리겠다 신앙의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않겠다 어떤 순간에도 남편을 인정하겠다 출태원하는 남편에게 사랑의 사랑의 표현을 하며 힘을 불어 넣어 주겠다 매일의 시작과 끝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다 일곱 가지입니다 남편이 남편이 들어보니까 기분 나쁠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동안 또 교회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남편이 바가지 긁기도 하고 남편이 나를 갖다가 뭐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 때 있었는데 남편을 좋은 게 승기겠다고 하지 인정하겠다고 하지 다투지 않겠다고 하지 그 뚜껑 괜찮다고 그 약속해? 약속하지요 그러면 내가 나가주지 이래가지고 남편이 그 초청집에 오는 거야 그러면서 정도 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남자 성도가 많은 이유는요 이 봄 가을로 그냥 열매 있냐 없냐 별소리 다 있어도 그냥 꾸준히 초청도 전도 초청주일 개입주일 난리를 치니까 아이고 아내 되는 분들이 남 데려오고 쉽지 않지 자기 남편은 또 전도해야 되는 거지 자기 사명인국 기도 제목이지 아닐까 남편한테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이런저런 서비스 다 해가지고 여보 내 소원입니다 한 분만요 이렇게 매달라고 해서 한 분 데려오고 두 분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남편 전도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남자 성도 많은 겁니다 희생이 없진 안되요 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남편을 갖다가 우스게 기면은 전도 어렵다 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 까네 나는 남편의 전도함이 사명이다 내가 남편의 전도 못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얼굴 들고 서겠는가 그러면서 온갖 희생을 각오하고 전도하면 승활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과 희생으로 전도에서 전도의 열매 많이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사에서 멋진 승리를 하지 못하고 멋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랑과 희생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랑의 눈물로 그리고 여러분의 희생의 수고로 그리고 여러분을 베품며 나누는 이런 희생으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어떻게 전도 될 것인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전도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고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시간이 없고 이래저래서 내가 한다고 하면 하기 어렵다 전도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나는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맞은 거예요 좀 오래전에 영국에서 교회학교 다섯살짜리 소년이 돈 일패니 그 푼돈이에요 목상 가져왔어요 목상에게 돈을 드리면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 이 돈 가지고 성경 사서 인도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도 기특해서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신약생 강간을 샀어요 그래서 인도로 가는 성교사에게 날짜 쓰고 그 소년의 이름을 하도 기특해서 써서 성교사님의 그 뜻을 전하면서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흐른 세월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난년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 성교 여행을 갔어요 인도 여고서 저곳을 가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궁금해서 어떻게 이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성교사님이 조그마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성경이 씨앗이 돼서 오늘 우리 마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하도 귀에서 이런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성경이냐 싶어요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좀 봤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다섯 살짜리 죄라 학생 일편이 주고 자기 돈 보태가지고 그 소년 이름을 사인이었던 그 사인이 그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잊어버렸는데 하나의 역사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전도요 내 능력으로 남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남 구원하게 할 수 없고요 그 믿음 아니 눈에 한 번에 하나님 믿게 할 수 없고요 아 예수님이 십자 못 보여주고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하고 주님 마음이 순종하면 능력은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탑 28장에서도 전도 명의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내 말대로 전도하는 거 안하느냐 지켜보겠다는 그 말씀도 되지만 전도할 때 때를 따라 보호해주고 때를 따라 지켜주고 때를 따라 도와주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말을 주고 때를 따라 역사에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면 나도 사는 거예요 하느님 역사를 경험하고 하느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과연 하느님이 살아계신다 과연 속에 나의 말씀이다 이는 확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부호 안 됩니다 하느님이 때를 따라 불러가잖아요 하늘나라로 그리고요 이사 가잖아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냥 빠지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은 나가는 사람보다도 한나라 올라가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때 빠지는 사람 빠지고 한라 올라가 한라 올라가도 교회는 점점 붕괴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교회를 붕신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의 밀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도우신다 이는 믿음으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써 전도해서 열매만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육무로 육무 육무 육무가 뭐냐 자 무조건 전도해라 그 다음에 무차별 전도해라 사랑 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무시로 전도해라 무릎으로 전도해라 무안을 당해도 전도해라 무수히 전도해라 전도는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무로 전도 많이 하고 물어보러 기도로 전도해서 열매 많이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2차 대진을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과부로 과부로 과로 만들고 부상자로 만들고 장해조로 만들었던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게 한거하다가 8년 동안 옥살이를 한 마르틴 육하니까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똑같이 그러는데 바로 자기 앞에 선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뭔가 핑계끄끄끄끄끄끄끄 근데 그 꿈을 한번만 꿨으면 특별한 꿈도 있다고 넘어갔을 텐데 똑같은 꿈을 일곱 번 계속 꾸게 그리고 이분이요 예 나는 8년 동안 히틀러 독재 한거할 생각만 했지 전도할 생각 한번도 못했다고 그에게 전도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다고 그래서 이 전쟁은 내 책입니다 그 전쟁이 됐어요 전도는요 하면 내게 기쁨 상급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인공 돌리는 최고의 선물들인 거다 근데 안 하면 나도 하나님께 혼납니다 남도 못 살립니다 하나님 마음 아픕니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면서 고름도 전쟁 구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로 할 이름으로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식으로 돌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33년도 보면 내가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죄인이 죽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 죄값을 내 손에 찾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는 게 영광이 되고 안 하면 나도 손해 남도 손해 하나님도 가슴 아프고 마귀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특별히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전도할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전도의 대일에 오늘 저는 맘대로 동참해서 이번 전도 결실 축제일에 열매가 풍성하여 나도 기쁘고 남도 살리고 하늘도 영광을 돌리는 멋진 전도 결실 축제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